자 그냥 나 이제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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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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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health 5 마법 치세요 5 long 아 아 아 아 아 아 으 드디어 복싱돼서 납시하셨습니다. 자, 보자 여러분, 같이 하셨습니다. 이겁니다. 다시 한 번, 복만 시작! 어디다 안 맞으십니까? 다시 시작! 나가연이면 안 맞으세요. 다시! 시작! 다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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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더! 쉬고!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! 갱! 한 번만 준비 시작! 시작! 아니야, 아니야. 거의 넘어가는 거였어요. 반전! 3번은 그렇지, 조금만! 거기도! 두 번! 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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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깍... 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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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개! 이제 순수로 남끼끼리 보시면서 호흡을 맞추시는 게 보입니다 잘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한 번 하고 안 하고 그냥 마쳐요? 쭉 훑고는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사부님은 꼭 그렇게 하시거든요 꼭 좀 훑어 사부, 쭉 쭉 나와요 나 때문에 북을 못 쳐 나 때문에 북을 못 쳤어 아니야 나 때문에 못 쳤어 자 호흡을 잘 맞추시고 사부님 맞춰서 맞추시고 리듬을 못 잡겠어요 전체 우리 4시 힘을 할지 말할 것 같아 자 그럼 처음부터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선지의 뿌리 3번까지 준비 좋습니다 준비 지금 북이 늦어요 같이 들어가야죠 뒤집어오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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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